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충남도 교육청이 교사들의 행정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한 9개 세부 과제를 내놨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최근 14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 약 110명을 배치해 초등 단기 수업과 교직원 필수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무 업무 지원팀 전담 교사의 수업 시수를 줄이기 위해 260개 교회 각각 500만 원의 시간 강사 채용 예산을 보조하고 있으며 이 밖의 교육청은 공문서 감축과 신규 교사를 위한 업무 도움 자료 발간 등을 추진 중입니다.